이렇게 해결을 봤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노선은 조금 더 늘어가고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빼 이렇게까지만 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노선을 바꿀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 터널 와 이렇게 와 그리고 노란색 안 되고 노란색 안 되고 아 이거를 일로 가고 이거 분홍색 좀 줄일게요. 아 그리고 이거 일로 가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일로 가고 야 이거 줄여 너무 길어도 문제 너무 길어도 문제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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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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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을 단축하고 있어요. 지금 저거 그리고 이거를 이 방향으로 그리고 이 방향으로 혹시 모르니까 타나 이렇게 빠져 여기서 빠져 그리고 줄이고 일로 바꾸고 좀 줄이고 야 너가 일로 가고 부담을 좀 줄여줘 이렇게 노란색 도서는 겁나게 길어지고 있어요 파란색 줄이고 노란색 야 일로 가 참 이거 선용 개량하기도 힘들어 이렇게 오케이 왜 난 이거를... 이렇게 기치고 한 번 이거를 이렇게 가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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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란색 콧더기로 했었지 지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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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일로와 감낭의 노선 길어져 열차 기차 어디 더 넣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아 노란색 주황색이 길어졌죠 그리고 객차가 객차 붙여 여기 줄이고 이거를 일로와 아 아닌가 이거를 여기로 여기로 이걸 여기로 야 이걸 줄 바꾸자 아 일로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빼고 일로 바꾸고 그리고 분홍색을 이렇게 줄여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러면 좀 여파는 효율적이죠 아닌가 더 넓어지지는 않네요 더 넓어지지는 않네요 더 넓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거 일로 가 그냥 이거 일로 가 그냥 이거 일로 가 일로 가 어 아 아니다 이거를 일로 바꾸고 이거를 여기서 일로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가고 어 이게 닿겠다 어 아 이렇게 여기 교차역으로 갈게요 아닌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여기 그냥 몇개 옆 겹쳐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가고 여기 이거 이걸 이렇게 가고 맞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가고 오 오 야 여기를 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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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자 어 아 나 저기 만나자니까 여기 이렇게 오 어허 김치가 진짜 웃겨 아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빼고 느 Forey 어허 어허 아 으 여기 이렇게 빼고 이렇게 돌고 분홍색을 여기서 빼고 이걸 이렇게 가 에휴, 너 이렇게 가고 여기 이렇게 빼 아니면 이거 이렇게 갈게요 여기 여기 여기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어 이렇게 가 어 여기 빼 아수만따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가 어 그렇고 내가 뭐 여기서 만나자고 여기서 만나자고 여기서 만나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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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4 가끔 이른 적들이 필요해요. 어느 날 내리느냐 가고 싶지 않다. 그냥 일로 바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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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한색력을 겁나 많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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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이 연장되지 않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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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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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어떻게든 뭔가 하나를 좀 없애주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가고, 분홍색 금방 가고. 그만 가고. 이렇게.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가고. 너, 너, 너가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그냥 얘가 빠져야겠다, 이쪽. 그리고. 이렇게 하고. 파란색 길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아, 터널 더 있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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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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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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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분홍색을 이렇게 도축하고 여기서 빼고 좀 규물방이 어떻게 뭔가 균형있게 잡혀 그냥 그냥 너 이렇게 가 좀 뭔가 애매하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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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더 증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든 좀 사실 해결을 봐야 좀 여러 방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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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주면 되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하 진짜 결의별 방법 다 쓴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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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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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한 번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럼 좀 나아지려나 그리고 여기를 한 번 이렇게 오! 조금 연결시키니까 좀 나아지네 참 내가 별 짓이 다 안다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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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거래를 단축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도형으로 최대한 접근이 좀 많아야 돼요 거리 단축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줄이 없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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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가자. 와우! 김차! 김차를 여기다 붙어. 그리고 와 열차 더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 있어. 여기. 그러니까 이게 어느정도 점수가 올라야지 효율적 점검이 뜨거든요? 이거를 한번 일로 바꿔 볼게요. 여기.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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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고요. 오늘 이 시간까지 한... 지금 캔방으로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어... 결국은 200 넘었네요. 자, 오늘은... 네, 이거... 완수했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이렇게 뉴욕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예, 저는...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오늘 여기서 좀 쉴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 안녕. 자, 자요. 다음번에 만나요. 다음번에 만나요. 다음번에 만나요.